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지난번에 제우스랩이라는 중국 회사에서 만든 FHD 휴대용 모니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휴대용 모니터의 경우 삼성의 덱스모드를 이용하여 문서 작성 기능을 활용하거나 출장 갈 때나 여행 갈 때, 보조모니터로서 작업할 때 그리고 휴대하면서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즐기는 등 다양한 환경에서 멀티미디어를 즐기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6인치의 사이즈인 만큼 제우스랩의 FHD 해상도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우스랩 제품과 같은 15.6인치 사이즈의 IPS 패널이면서 4K 해상도와 화면 터치까지 지원하는 또 다른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지안웨이라는 중국 브랜드의 제품이며 알리에서 약 220달러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4K를 지원하면서 터치 입력까지 지원하기에 FHD의 제우스랩 제품에 비해 가격이 꽤나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지안웨이 휴대용 모니터의 특징과 장단점을 FHD인 제우스랩의 이 제품과 화면 등을 비교해가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안웨이 휴대용 모니터는 4K, 3840, 2160 해상도까지 지원하고요. 비디오 출력은 NTSC 방식이고 1000대 1의 명암비와 60Hz의 주사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본 구성품은 휴대용 모니터 본체, 스탠드 및 보관 케이스, 30W C2C 충전기, C2C 타입 케이블 두 개, USB2 C 타입 케이블 하나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체는 알루미늄 소재의 메탈 바디로 제작되었기에 꽤나 단단한 편이고 무게는 약 893g으로 어느정도 무게감이 있는 편입니다. 케이스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매 없이 구매시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제우스랩의 케이스처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양면 테이프가 있어 한번 부착하면 떼어내기 힘든 방식이어서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뒷면을 보시면 제우스랩 제품과는 달리 75x75mm 베싸 마운 토울이 있기 때문에 규격에 맞는 모니터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장착하셔서 보조모니터 용도로 고정시켜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 정면을 기준으로 왼쪽 편에 디스플레이 설정을 할 수 있는 버튼과 제우스랩 제품에는 없어서 아쉬웠던 3.5mm 이어폰 잭이 있고 오른쪽 편에는 미니 HDMI 단자와 USB 3.1 Type-C 단자 두 개가 위치해 있는데요. 왼쪽 편을 보시면 상단 이 버튼이 취소 버튼이고 움직이거나 선택하는 건 이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으로 조작하는데요. 톱니바퀴 모양의 크기가 좀 작은 편이라 제우스랩의 버튼보다는 입력을 하는 게 좀 불편하긴 했지만 취소 버튼 그러니까 되돌아가기 버튼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설정 메뉴를 이동하고 조작하기에는 제우스랩 제품보다 편리했습니다. 메뉴는 한국어를 지원하고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밝기, 명암, 기본, RTS, FPS, 문서, 영화, 게임의 6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 화면의 위치, 위상 조절이나 색온도의 조절, 모니터 자체의 HDR 모드를 켜거나 끄는 설정과 시력 보호를 위한 블루라이트의 설정, 그리고 프리싱크와 OD 기능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휴대용 모니터임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고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것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을 위로 올리면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버튼을 아래로 내리면 스피커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단축 메뉴가 나타나서 밝기 조절과 볼륨 조절을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따로 찾을 필요 없이 편하게 바로 변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스피커 소리는 대체적으로 무난한 소리였고요. 스테레오 스피커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거나 음악을 감상하는 데에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3.5mm 이어폰 잭을 통해 사운드 출력을 이어폰으로 변경해서 들으실 수도 있는데 사용하시는 이어폰에 따라 음질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어폰을 사용했을 때의 음질은 고음 부분이 조금 날카롭게 들리고 해상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기에 이어폰 잭을 통해 높은 볼륨으로 장시간 소리를 듣기에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휴대용 모니터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보조 모니터로서의 효용 덱스모드 모니터로서의 효용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의 휴대용 모니터로서의 효용 세 가지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보조 모니터로서의 효용 면에서 아이맥을 C2C 타입 케이블로 연결한 보조 모니터 화면을 통해 FHD의 제우스랩 제품과 4K의 지아느이 제품의 차이점을 비교해드릴까 합니다. 확실히 지아느이의 제품이 4K까지 지원하는 만큼 보조 모니터로서 더 높은 해상도까지 설정이 가능하긴 한데요. 하지만 역시 15.6인치 크기의 한계 탓인지 해상도를 높일수록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지고 글자 크기를 최대로 해도 글자를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너무 높은 해상도로는 문서 작성을 하거나 영상 편집 등에 섬세한 작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장점이긴 하지만 15인치대라는 디스플레이 자체 크기의 한계 탓에 4K 해상도를 충분히 즐기기 어렵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대신 제우스랩은 논글레어 액정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시야에 따라 다소 빛반사가 있었고 반면 지아느이 제품은 논글레어 액정이기 때문에 제우스랩보다는 빛반사가 많이 감소되는 편이었지만 화면 터치 시 지문이 묻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인지 화면이 마치 지문 방지 액정 필름을 붙여놓은 것처럼 뭔가 자글자글하고 무지갯빛이 도는 느낌이어서 제우스랩 제품보다는 화면이 선명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K를 지원하는 만큼 소비전력도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FHD의 제우스랩 제품의 경우 샤오미 1세대 보조배터리의 출력으로도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4K의 지아느이 제품은 전원의 입력이 부족하면 전력이 부족해져서 화면이 꺼지거나 연결이 해제되는 등의 현상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기본 제공되는 30W짜리 C2C 충전기를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해주거나 아니면 30W와 비슷한 출력이나 또는 더 높은 PD 출력을 지원하는 보조배터리를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아니 웬만하면 C2C 케이블을 통한 전원 공급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터치스크린 기능의 경우 HDMI 모드에선 작동하지 않고 C2C 케이블을 통한 연결 방식에서만 사용 가능한데요. 맥 제품과는 HDMI, C2C 타입 연결 양쪽 모드에서 화면 터치 기능이 먹히지 않으니 맥 OS와 연결해서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이 점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덱스 모드 모니터로서의 이 제품의 활용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 소비전력이 FHD의 제오스랩 모니터에 비해 높은 편이기에 차오미 1세대 보조배터리를 통해서는 덱스 모드의 사용이 불가능했고 미러링 모드의 HDMI 모드로만 출력이 가능했고요. 기본 제공되는 30W 충전기나 다른 C2C 출력을 지원하는 높은 출력의 보조배터리를 이용하셔야 덱스 모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아쉽게도 덱스 모드를 연결시한 FHD의 해상도까지만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4K 해상도를 충분히 활용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덱스 모드에서 화면 터치를 통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터치가 없는 것보다는 사용하기가 훨씬 편했고 화면을 90도 회전시켜서 이런 세로 비율의 영상을 꽉 찬 화면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 또한 좋았습니다. 삼성의 그 비싼 텔레비전이 부럽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키보드나 마우스 등도 연결하셔서 워드 작업이나 기타 다른 작업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높은 출력의 보조배터리가 필요하거나 기본 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역시 있긴 하지만 덱스 모드에서 터치스크린도 지원하고 출장시나 카페 등에서 영상을 즐기거나 문서 작성하기에는 괜찮았습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닌텐도 스위치의 휴대용 모니터로서도 2만 mAh 용량의 보조배터리를 이용해서 2시간 30여 분 동안 모니터의 전원 공급과 함께 C2C 케이블만으로도 닌텐도 스위치를 동모드로 연결해서 15.6인치의 큰 화면으로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즐길 수도 있었기에 참 유용했습니다. 다만 닌텐도 스위치와 연결 시에도 모니터 자체의 소비 전력이 높은 편이기에 사움이 1세대 보조배터리와 같이 일반적인 5V 2A, 10W 정도의 출력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어디까지나 전력 소모와 관련한 면에서는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제우스레 제품이 더 좋아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4K의 해상도와 터치스크린 입력을 지원하고 설정 메뉴의 이동과 조작이 더 편리하다는 점과 3.5mm 이어폰 잭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모니터함 장착에 용이한 배사홀까지 있다는 점은 지아내의 휴대용 모니터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가격이 더 올라버린 점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터치스크린 기능이나 4K까지의 고해상도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시라면 15.6인치 정도의 화면으로는 FHD의 해상도로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기에 훨씬 더 저렴한 제우스랩의 휴대용 모니터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어떤 제품을 구매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에 달린 문제겠지만 과연 15.6인치의 4K가 필요할까? 라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며 오늘 리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다양한 제품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